뭐야? 가셨어 봐! 할라! 어이 무서워! 민서야! 민서한테 가라! 민서야 잡아 잡아! 민서 가서 잡아라! 민서가 어디서 무서워! 민서 잡아라! 민서 어디냐? 민서 찾아라! 안녕! 민서야! 이거 조정하는 거야? 혼자 움직이는 거야? 혼자 움직이는 거야? 어떡해! 앞에 뭐가 있으면 피해요? 그런 기능도 있고 춤춰라! 우와! 춤도 치네? 춤춰라! 민서가 춤춰라! 민서 같이 춤춰! 민서 같이! 민서도 춤춰! 춤만 추면 민서 잡으러 간대! 빨리 춤춰! 빨리 춤춰! 춤만 추면 잡으러 간대! 그렇죠! 춤춰! 민서 친구! 왜? 무서워? 뭐가 무서워? 묻혀! 카이 도망간다. 이리로 와 저리로 가 민수한테 가 민수한테 가라 민수한테 가라 민수한테 가라 민수 잡으러 가 주소 어떻게 해 엄마 무서워 무서워 어우 잘하는데 우연수 잘하는데 우연수 민수 오우 잘하는데 민수 공격해봐 민수 민수 잡으러 가자 민수를 잡으러 가요 윗 뻥 아빠가 민수 부어준다 뻥 넘어졌어 그러니 배구가 호빈 호빈 아구 어떻게 보면 시끄러움을 탈 수가 입안은 굉장히 타기로 이들 수 있겠죠 턴이 뭘 좋아 턴이 뭘 좋아하네 네 오 안 넘어졌어 많이 자러 가고 지가스러웠어 회전! 차 빠졌어 아우 어그랬네 조종 잘하네 이제 으악! 무서워 민서한테 하는거야? 엄마야 이거 내가 그런거 아니야? 민서가 그런거야 아이탈 모으는거야? 어어 내 아이탈이 육천 개를 씨리려고 했네 아우 그래 우유팩 우유팩 아주 고맙어 현재 카메라 넘어트려봐 야 등고 어딘가 야! 민서야 여기다 놔봐 ! 야!! 김민서!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